제주 유나이티드가 내일 전남과 개막전을 갖습니다. 새로운 사령탑 조성환 감독의 데뷔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최근 연습경기에서 4연승을 달리며 탄탄한 전력을 선보인 제주. 박경훈 감독의 사태로 전격적으로 발탁된 신임 조성환 감독은 터키 전지훈련부터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며 팀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올해는 공격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해 K리그 5위에 그쳤던 제주는 개막전부터 연승에 도전해 올해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수비와 미드필더 진용을 그대로 유지한 만큼 새로운 브라질 출신 용병과 임대에서 돌아온 강수일이 가세한 공격 라인이 제 역할을 할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또 수비와 미드필더 또 최전방으로 연결되는 연결 플레이가 알맞게 그리고 상대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것으로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제주는 내일 광양에서 전남과 개막전을 가진 뒤 오는 21일에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과 첫 홍경기를 갖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